이 35년 차인 임세 선배는 요즘 자극되는 후배가 누가 보여요? 방탄. 아, 방탄. BTS. 요즘 굉장히 많이 나게 나게 나게. 분석을 하죠.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글로벌. 해 줬을까. 그다음에 우리의 가사를 우리의 노랫말로 세계에 진출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거기서 배울 건 뭘까. 뭐 이런 거.